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잘 짚은 것 하지만 때때로 세상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는 것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별모식으로 새 힘을 내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세상과 나누고 싶은 것 이것들이 바로 저희 남성 중상단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저희들의 감정이오 우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간증의 이야기들이 넘쳐나게 될 기회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예수님을 찬양하는 간증의 이야기들이 넘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식으로 새해가 될 기회입니다. 성령과 빙이 넘쳐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혼과 은행의 연아 이곳이 나의 경쟁이오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람도 반드시 오신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이 주께 왕님의 영 사랑의 풍속을 당근 중에 천사는 왕님의 아름다워 하늘의 영광 우리로다 이곳이 나의 경쟁이오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람도 반드시 오신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곳이 나의 경쟁이오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람도 반드시 오신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곳이 나의 경쟁이오 이곳이 나의 경쟁이오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람도 반드시 오신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곳이 나의 경쟁이오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람도 반드시 오신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경쟁이오 이곳이 나의 경쟁이오 이곳이 나의 경쟁이오 이곳이 나의 상속하리로다 아멘 아멘